야! 간장게장 먹고 싶다. 왜? 왜? 살아있잖아. 물에 담그면 살아나. 진짜 살아나? 살아나. 빼줘. 편혁아, 빼줘. 뭘 빼줘. 언니 다 해야지, 언니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있어. 너무 무서워.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 털 아니야? 어, 맞아. 두 마리만 넣을까? 어. 아, 솥밥에? 어. 두 마리면 되지 않을까? 두 마리면 돼. 아, 근데 여섯 마리도 두 마리 좀 그런가? 세 마리 할까, 그러면? 내장 소법이니까 세 마리? 근데 선배님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으신가? 선배님? 어, 약간 좀 금전적으로? 뭐가, 뭐가 이렇게. 그냥 부자식으로? 야! 어! 야! 어! 우리 왜 안 와? 아, 선배님 우리 개 세 개면 되죠? 개 세 개. 개 세 개. 어, 개 세 개면 돼. 못 하는 거 아니지? 개, 개 세 개. 개 세 개. 개 세 개. 개 세 개면 되죠? 개 세 개. 개가 세 개. 개 세. 개. 이거 가져갈게요, 선배님. 화나세요? 화나? 화나겠니? 선배님 우리 이제 세 개. 개 세 개 얘기하는 거야, 개 세 개. 이거 개 세. 개 세 개. 세 자랑 개 자랑 왜 이렇게 거기서 호흡을 둬. 근데 개를 쪄야 돼요? 자, 그럼 개 쪄야지. 아! 개 솥밥이 찌는 거야, 얘들아. 선배님 바로 넣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디, 그 정도는? 뭐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 스마일, always smile. 야, 주단 말. always smile. 야, 내가 무슨 크게 뭐라고. 오, 사. 다녀와. 다녀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와, 내가 그렇게 잘하면 됐어? 이게 말이 돼? 야! 그 정도 아니잖아. 야, 현영아. 야, 그러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 너. 깜놀랬지? 진짜 열받네. 선배님. 진짜? 스마일, always smile. 즐거워, 얘들아. 그래, 현영이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진짜 해야 돼, 우리 진짜 해야 돼. 그래, 그래. 찜기 여기 어디 있지? 이거, 이거구나. 이거지? 네. 계속 봐봐. 꽃게는 어디 있어요? 꽃게 여기 있어. 내가 다 하고 있잖아, 그렇지? 말은 내가 시키는 건데. 꽃게 어디 있지? 꽃게 여기 있어요. 그렇지, 여기 있지. 그럼 제가 육수를 낼게요. 육수는 아까 냈거든? 육수는 아까 냈으니까 너 저거를 빨리 썰을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그런 말 있잖아. 좋은 말 할 때 잘해, 이런 거 있잖아. 아, 좋은 거 같아. 근데 몇 대 몇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느낌으로 해, 느낌으로 해. 예스. 느낌으로 해, 왜냐하면 이게. 느낌으로 해, 느낌으로 해. 근데 언니, 언니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주실 수 있어? 나는 완전. 그래, 느낌으로 해. 너 네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느낌으로 만들어줘. 당연하죠. 좋아요, 하나는 아마 들으면 한국platform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